이거 언니야? 언니야? 어머 잘생겼다 완전 잘생겼다 완전 쇼핑감인데? 진짜 잘생겼네요 머리에 숱이 좀 있었지 그래서 머리를 시작해 그때는 자존심이라고 이렇게 머리를 많이 세우다녔 그러면 완전히 저기 있던데 저 얼굴이 더럽게 나왔어요 뭐하겠던데 여기 안 봤어요 언니 얼굴이 되게 똘똘이야 아니 이게 누군데? 아니 남자는 똑같은 건데 여기 누군데? 남자 남자는 누구야? 언니라고?